야 너는 내가 이거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이야 이게 좀 너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똑바로 해 알았어? 어? 퇴근했어? 어 고생 많았어 저녁 뭐 먹을까? 아 생각 없다니까 아카롱 저거 진짜 좀 더 잘 안 와 뭘까? 아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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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계란? 여긴 좀 먹으러 오세요? 네. 저 호떡 하나만 주세요. 예. 아멘 아멘 호떡 3개만 더 포장해 주세요 네 아주 조금씩 깔아주세요 나루 양신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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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